왜 팍팍하고 x3 x3 카메라야 카메라 카메라가 안 되지 어떻게 나지? 괜찮아 괜찮아 친절한 거야 그대는 쭉 뒤로 좀만 그래 남친 딸이 영광 축자가 뭐죠? 나 마영치야 안녕하세요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 빨리 내려와 말씀해 주세요 무서워서 뭐라 하실까 봐 얼마 있어요?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돌봐 좀 돌봐 좀 아악 잘했어 잘했어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운전자 이제 교체할게요 아 진짜 망했다 진짜 진심으로 큰일이 나버렸어 브레이크랑 엑셀 헷갈려가지고 엑셀을 밟고 시작해가지고 되게 엄마 차 다 부셨거든요 드라이브 해가지고 다 됐나요? 그냥 이러고 가야 되죠 아 여기 밟아져 살짝 살짝 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남친다 아 여기 근데 누가 벨트를 압니다 아 낸는데 pouco 안 울려 졌었나요?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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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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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이 x가!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어디 가. 진정해 진정해. 아휴 아휴 진정해 진정해. 화셀을 일단 맞춰서 아휴 파란 불이 됐구나 파란 불이 됐구나. 아 넥셀 발지 말고 넥셀 발지 마! 공공공 공공공 다 했다. 아나앗깜라 그래. 우리 얘기야. 저 저 저 빌미닌 저 내릴게요. 저 내릴게요. 어 저 심장이 다 찌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말고 왼쪽으로 이렇게 좀 더 브레이크 빼봐. 선생님이랑 샌들을 잡으셔도 다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 브레이크 한번. 오케이. 된 거예요? 운전 진짜 너무 잘한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그러게요, 좋아요. 오히려 차라리 훌륭한 거 하는 건가요? 전원 X팀을 이렇게 했다고 안에 크게 돌아야 돼, 크게. 안에 크게 돌아야 돼, 크게. 왜 걸어 걸어. X팀 아니야. X팀이야. X팀이야. X팀. X팀. X팀이 안 돼, 진짜. 어쩔 수, 어쩔 수, 차라리 가야 돼. 진짜 크게 크게. 오케이,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3번만 딱. 아, 좋겠네. 어서 뒷짓. 내려요. 너 내릴 X팀이야. 자기네 이렇게 X팀. 너라도 내려. 진짜 펀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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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가야지. 뒤를 쳐가 오면 어떻게 안 돼. 아까 화 안 내신다고.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라랄리 님 하는 거 보고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하는 거 보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운전 실력보다 인성 때문에 운전하면 안 될 거 같아. 파워 파워. X팀 아니야. X팀.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차가 왔어요. 오. 하이트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확 바뀌었어. 아까 전 니로는 HEV라고 이 니로는 니로2V. 전기차 모델이에요. 전기차요?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 차거든요. 1회에 풀충으로 하잖아요. 401km까지 가요. 복합전비 5.4km 그리고 kW신. 와, 400km 한 번에. 고급차만 있는. 오, 여기 뭐 넣는 거예요? 이 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17인치 전면 가공킬. 여기에만 딱 있는 저도 여행 유튜버여서 이게 가성비 되게 많이 따지는데 왜 이거 안 샀어요? 네? 착각을 해야 되는데 몰랐어, 나 아... 바나랑은 사완성 바로 위를 고쳐 차에서 어떻게 콘센트를 연결했을까? 자, 니로이브에서 나온 전력으로 와... 한강 이런 데서 기분 좋을 때도 그냥 딱 서서 데이트할 때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갑자기 어, 여기 좋다 그니까, 그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설렐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설렐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설렐까요? 그럼요! 오! 생각을... 영훈 너무 없었나? 운전 잘하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차 운전을 좀 배워가지고 서울에서 갑자기 삼삼한데 어디 갈까? 이러면서 포항까지 오빠랑 차 타고 포항 갈까? 영훈이 혼자 살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미래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미로를 서서 깻잎 놈들처럼 내 애인 차에 여사친, 남사친 핸드폰,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바람 폈다는 건가? 기기게 맞아야지 아, 아니야, 아니야 그때 저번에 탔는데 노래 듣고 싶다고 해서 연결해 놓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누구 누구의 아이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떤 친구냐에 따라 좀 다를 거야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손이 없잖아요 옆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셔주는 거야 나는 해도 되는데 쓰리같이 드릴 수 있는데 나는 돼주는 건 괜찮은데 나는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펴지마 베이베 아니, 바람이 아니니까 미친 새끼네 그런 행동을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해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라는 생각을 해? 관심까지가 아니라 이제 결혼까지는 저 근데 웬만하면 여지를 가지고 살아서 오늘도 여지를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그만은 버려도 돼 지금까지 트레이닝 해봤는데 운전하는 거 부담감이 더 없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 표지판 테스트할 거야, 표지판 실점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앞두고 일 것 같은데 아니, 대결할래? 전 이걸 눌러야 잘하는 생각이라서 저도 ETP거든요? 네 인자갓 주의? 닌자 거북이 주의? 배터리 10% 남았는데 충전 중입니다 첫 번째 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정답, 무덤 무덤주의 진짜 갈래 둘 다 무덤으로 어? 무덤주의 맞는 거 같은데 잘 봐봐 웅덩이 어? 거북이? 거북이 주의? 닌자 거북이 주의? 그런 거 이 사람들아 그거에 뭐가 있어? 모자 주의! 그런 거 아냐, 아냐, 그거야 그거 그런 거 이거 방지턱! 아, 광고방지턱 맞는데 그건 누가 이긴 거야? 저요 다음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 이건 조금 쉽다 뿅! 고라니 침 고라니 무침이라뇨 고라니 침 어머 여기 여기 고라니 무침 고라니 조심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난이도 이거부터 어려운데? 어렵다 짠 난 이겨도 쉬어 이 차로 직진하면 사망한다 랄라리 운전하는 차야? 모든 차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환장하겠네 유턴 금지? 환장하겠네 유턴 금지 그러면 저 새끼리나 아니 앞에 차가 있다니까 내 차 앞에 차가 있고 내가 우리 차를 보면 무시하지 말아라 잘 봐 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몸으로 말해오다 이렇게 가야 그렇게 왜 가요? 차 고장난다 등겨워서 춤을 많이 앞질러 가는 거야 추월 금지 추월 금지 추월 금지 뭐가 쉬워 지금 몇 분 걸렸어 이거 말 그대로 교회부터 가야 되는 건가? 공동묘지를 우선 조심? 회전차로 직진이 먼저 가야 돼요 우 이것도 약간 좀 쉽다 정답 가로 본능 여기서 오는 차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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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시험시험했다 내가 차에 불탄 채로 직진 금지 차 폭발 금지 폭발 주의 위험물 혹은 확인물 적재된 차량 진입 금지 나 니동상 락 깨르르르렁 어제 박빙이네 근데 보이냐? 딱대가리? 자 마지막 힌트를 하나 주자면 나를 늘 딱치게 해 날라? 힌트 나랑 똑같은 차 세 대가 있는 거? 그것도 또 하긴 아니네 그거 그거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저 알 것 같은데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뭔데? 그니까 아는 데 그니까 아는 데 그니까 너무 붙어있는 거 고속도로에서 거리 두기 많잖아 교통체증 교통체증 뱅뱅뱅 트래픽잼 제가 아프죠 트래픽잼 이겼어 그럼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린 이거 배우자 간 거니까 저는 누굴 눌러야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트레인 트레인이 끝났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필수로 퀼퍼를 해야 돼 차에 보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아 또 포인트는 개구 욕심을 버려야 돼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누가 봐도 초보 운전 대회진 왜 쓰신 거예요? 도로에서 이렇게 민포를 줘서 미안해요 또 소리를 좀 이것도 디테일하게 좀 미안하니까 변명이 많은 스타일 내가 운전하면서 느꼈던 거는 왕초보가 붙어있으면 실수를 해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연약하게 귀여워 보이게 그렇게 작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차가 다 지나갈 수 있는 걸 썼습니다 오빠 나 X놈이야 광고주님이 X놈이라고 다시 트기야 죄송합니다 아주 오해받기 쉽상 저는 운전자가 랄랄 오 제일 무서워 운전자가 랄랄이다 그러면 다 피해가지 않을까요? 알아서? 신축을 랄랄인 줄 아는 거야? 신규 아니야? 누구보다 내가 잘 피해갈 거야 딸이 욕먹기 싫어서 저만 갈 거 같기는 해 자, 빼, X놈 포인트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는 아, 무서운데 너무? 무섭다 일단은 폰트도 떨리는 손으로 쓰고 고 디테일 인정 피가 날 수도 있다 좀 봐줘라 현박인가요? 아니면 동정심인가요? 마음은 현박이고 유발하는 건 아... 저 약간 선축자들한테 차 뺏긴 느낌인데, 살짝? 피를 좀 많이 그렸네요 오, 무서워 자, 이제 그러면 한번 가볼까? 또 넣어볼까? 어딜 갈까요? 신쿵! 자, 이제 내비 보면서 도로로 나가 봅시다 와우 와, 근데 앞에 내비게이션 눈앞에 보이는 게 따로 있어요 22세기 오, 진짜? 오, 예 이게 윈드쉴드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건데 운전할 때 편하게 내비를 볼 수 있어요 오오 진짜 영화에서 봤는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거는 천천히 한번 출발해봅시다 예, 그럼 저 내비 따라서 자, 이번에는 내가 오고 오고 하면서 네 지켜볼게요 네 평소에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살짝 보면서 전기차라서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아, 나 지금 가고 있었어요? 이게 전기차? 하이브리드도 엄청 조용하던데 그니까 나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 깜빡이 켜야지 깜빡이 켜는 것도 약간 습관이 좀 돼야 되거든 좀 돼야 되거든 손이 너무 늦게 가지 않았나요? 이 타이밍에 오면은 이 타이밍에 오면은 여자가 사장님이 때리지 저라서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여자를 생각하고 나왔거든 그만은 버려도 돼 도로 중에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려운 것과 나타납니다 집이 다 골목길여가지고 네 그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자, 출발! 출발! 아, 너무 좁은데? 와,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데? 갑시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왜 뒷뒷 뒷머를 열고 그래요? 이거 왜 뒷뒷 뒷머를 열고 그래요? 자, 출발 출발! 쫄지 말고 오우, 차차차차차차차! 차 온다! 집이 다 골목길여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네? Carl in 아, 차계 없이 제가 먼저 왔잖아요 우와, 싸우자는 건가? 뭐와, 싸우자는 건가? 차 뱀XЯ! 차 뱀Xане! 차 뱀X beweASE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박아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가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세요 쫄지 말고 잘 봐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먼저 오면은 빠지라고 그래 빨리 빠지라고 그래 제가 더 밀어붙일까요? 좀 더 가까이 해볼까? 아이고 또 그런 거야 근데 또 여기요 에헤이 참빼X야 뒤로 뒤로 여자분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뺄게요 여자분이에요 양보하는 거야 양보하는 거야 저쪽으로 손짓해야지 천천히 천천히 이쪽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붙여줘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풀면서 이쪽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서 좀 빼주면 빼주면 가세요 그 형이 알아서 이제 이 차가 그 형이 알아서 이제 이 차가 일로 갈 때지 아유 씨 아하하하하 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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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 그 기사운도 잘했어 제가 봤을 때 찌질했어요 여지가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아하하하하 근데 이제는 날랄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기사 반 하하하하하하 기아 장소에서 가장 비싼 라인들이에요 부수는 순간 기아를 부순다 이런 마인드로 세워놓은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기아 다 부수고 하하하하 근데 또 위에 진짜 카메라들이 있어요 저거는 부시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 대상이에요 아우 제가 카메라 잡고 있을 테니까 다리 날 쳐요 나보다 비싸 보이니까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렇게 안 맞는다고? 일단은 볼게 일단 못 켰는 거지? 아 못 켰는 거지? 아 왜 안 가지? 시동도 못 거는데요? 그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 걸었는데? 어 됐다 됐다 두 쪽 다 뒤에 있으시면 치일 거 같아요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하하하하 알 어 라 랄랄 반 핸드 반대 하하하하하하 아 반대로 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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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치는 수도 있어 아 앉혀 앉혀 괜찮아 아 앉혀 앉혀 괜찮아 앉혀 괜찮아 앉혀 괜찮아 자 처음부터 다시 아 뒤로 뒤로 오 괜찮은데? 오 그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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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가 스톱 하면 우리가 스톱 하면은 아 한 번 더 풀어 한 번 더 풀어 한 번 더 풀어 한 번 더 풀어 어디로 풀어? 여기 풀고 있는 거야 앞으로 좀 다 기억해 앞으로 좀 다 기억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왜왜왜?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야 다시 다시 앞으로 좀 더 하게 앞으로 앞으로 좀 더 하게 앞으로 괜찮아 안 묻어졌어 안 묻었어 단순 스크래치야 괜찮아 단순 스크래치 카메라야 카메라 카메라가 안 되지 어떻게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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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주워줄은 나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은근히 튼튼한 거야 쭉 들어가 고객님 이거 부딪히시고 카메라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금만 다시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부담스럽네 진짜 고기는 카메라 떼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여기 카메라는 좀 빡세긴 하던데 출연연습 빼주세요 스무스 스무스 편하게 편하게 스무스하게 파이팅 파이팅 엑셀은 밟을 필요가 없어 배운 대로 어떻게 가야 돼 근데 그들이 일단 일자로 가서 일단 일자로 가서 어디까지 왔지? 어디까지 왔지? 뜨거워! 됐죠? 다시 앞으로 사원스 했다 너무 잘하죠? 앞으로 드라이브로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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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풀 2분 30초 남았습니다 아우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잘하고 있어 그치 천천히 천천히 그치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믿고 들어와 천천히 천천히 뒤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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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풀어 하고 풀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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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어 이거 맞아놨다 드라이브 어 끝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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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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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봐봐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자 유시민트 수고했습니다 너무 뿌듯하지 않았는데 뿌듯한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알았던 게 후방 카메라 거기에 이렇게 핸들을 돌리니까 맞춰지더라고요 그게 맞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도 모르는다 섭외한 거예요? 그게 좀 뿌듯했습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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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거든요 주차 보조 기능이오?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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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움직입니다 아니 PD님 내리셔야 하는거 아냐? 스탓 아니 PD님 내리셔야 하는 거 Frankfurt 스탓 다시 한 번 내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고 와 Drive 이렇게 주차하면 돼지 왜? 왜 나 여기 두번 씩이나 계속했는데 수료증을 들어야 되는데 작은 이벤트로 가지고 전차 주시는 거예요? 트렁크 가시면 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 뭐야? 저희 가는 건가요? 네. 완전 심쿵했죠? 자기들 거 챙기실 거 챙길 건 챙겨야 되니까 지금 뜯어보세요. 우와. 주의한 상품권 10만 원권. 거치대. 어? 이거 차에 거치대 하는 거예요? 제가 사비로 준비한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감동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심쿵한 순간? 자,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아까 전에 아무래도 골목길을 싸우다가 헤쳐나갔을 때. 아유 씨. 너무 잘했어. 그 공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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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제가 심쿵했어요. 엄청난 소리를 느꼈습니다. 너무 심쿵했어요 저도. 저도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고.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은 무사고가 최고니까. 무사고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운전은 안 될 거 같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운전하면 타실 수 있나요? 옆에? 한 5년쯤 뒤에 생각해 볼게요. 한 5년쯤 뒤에? 리로 심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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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